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잇포레스트 비스코티 먹을거에요. 저는 이거 두개 다 먹을거여서 이 성분의 딱 두 배를 먹는다고 보면 되는데 성분이 되게 괜찮아요. 한 끼로 먹기에 좋아요. 오늘은 이거 먹고 미용실 가야돼가지고 간단하게 금방 먹고 나가야돼요. 다시 사먹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오늘 저녁은 언니 집에서 먹을거라 이거 사왔을텐데요. 오늘 비와서 전까지 조간만 먹을건데 말아먹을겁니다. 맛있어. 맛있어. 첫 먹방. 뼈와 함께 먹을거에요. 잇포레스트는 배드로 도착할거에요. 어묵. 저의 수는 chests. 한 번에 찍고. 고춧가루 과자 전투가 들어간 후추 새우 호 duke dino 또 빨리 좀 꼼치해 볼까? 고춧가루 고춧가루 비비빔국 오늘은 주말이라서 카페에 책 읽으러 왔어요. 저번에 읽었던 책들 필사할 거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아주 아주 간단한 부추밥 먹을 거예요. 부추랑 밥 부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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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 부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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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 매일 온라인, 대파, 다진마다. 얼른 먹겠습니다. 김치 먹어. 미안해. 오늘 마무리할게. 아직 시간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사람 아니겠어요. 여보. 나 기미 치료했다. 너희는 병원에서. 8시 2분. 오늘은 날씨가 선선해가지고 밖에서 산책하고 올 거예요. 덥지 않아서 오히려 산책하기 좋은 것 같아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산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귀여워, 하늘이. 정말 다시. 이거 비타민 신지니 님 거. 카자 볶은 운동 치면 나오는 거 있거든요. 이거 12분짜리인데. 진짜 운동 시간은 8분짜리. 이걸로 따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리셀업팀 멤버 카다 님이 실제로 했던 목표 운동입니다. 수주에 부르렁. 치즈. pop. 치즈. 치즈. 고춧가루 고추찌개 가리비 계란 고추 고춧가루 누가 일어나서 불러줘요! 옥상에 사람 죽어가요! 연주는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조지가 조금만 늦었어도 상황이... 범인을 잡을 것이다 다행히 현재는 안정... 오늘 커피 타임 집에서 밥 먹습니다 밥 먹어야지 간장 후추 밥과 함께 먹을거에요 고추와 고추 고추와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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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은 5월 7일이고요. 오늘 아까 밥을 간단하게 먹은 게 오늘 어버이날 전날이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기로 해서 오늘은 간단히 먹었고 저녁 먹기 전에 지금 운동하려고요. 오늘 저녁 식사는 진짜 오랜만이다. 아빠가 고른 거, 엄마가 고른 거. 잘 먹겠습니다. 어제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스콘 먹을 거예요. 이거 단백질 18g. 이거는 팥 맛. 이거는 팥 맛이 생각보다 많이 나고 약간 바삭바삭하게 씹히는 식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3시 5분이고요. 저는 오늘 나가서 카페 가서 커피 한잔하고 바프리 산책도 하고 오려고요. 그러면 다녀올게요. 바프라. 엄마는 아메리카노, 엄마는 레몬앤드. 엄마는 아메리카노, 엄마는 레몬앤드. 엄마는 아메리카노, 엄마는 레몬앤드. 엄마는 아메리카노, 엄마는 레몬앤드. 바프리. 날씨가 좋아 오늘. 뭐야 왜 이렇게 사랑해 봐. 칼로리. 짜장. 짠. 초간단, 단백질 부춧국밥. 파가니까요. 파가워. 배워줘? 나 나왔어. 이거 봐.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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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백그랑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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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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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계량 없어도 된다고 오늘은 토마토 오믈렛 만들어 먹을 거예요 집에 있는 계란이랑 토마토랑 냉동 닭가슴살 하나만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토마토 2kg를 사가지고 지금 계속 토마토 열심히 먹고 있어요 핵불닭 맛 딱 고춧가루 같이 먹을 거니까 그냥 먹어야겠다 고춧가루 소쓰 고춧가루 참기름 다음은 60분 20분 po 참기름 소스 한입도 정도듣고 참가aczy는 족발에서 매콤한 씨름을 넣어줍니다 저의 앞두에서 마늘에 담아 줄 gere 주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디언즈 오버갤럭시 보러 갈 거여서 정리본도 미리 봅니다. 닭가슴살 한편. 영화 보러 가기 전까지 집에서 열심히 편집을 할 거에요. 물에 틀어놓고 해야지. 세상 귀엽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감자 고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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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은지 양념을 만든 만든 김치볶음이에요. 뿌리 못 먹어. 뿌리 못한 가سم으로 거짓말을 해보겠습니다. 생산중 핸드폰 를 핸드폰 공평 감사합니다.